먹음직스러운 떡볶이와 어묵, 파전까지. 한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포장마차가 스위스에 등장했습니다. 만들면서 틈틈이 집어먹는 파전이 꿀맛인데요. 어른도 아이도 한국 분식의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모두 한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추리의 한글 학교의 명물, 포장마차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도 배우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스위스 추리의 한글 학교는 올해로 개교 33년을 맞았습니다. 학생 100여 명이 주말마다 우리 말과 글을 공부하는 곳인데요. 한국식 포장마차가 열린 것은 벌써 11년째입니다. 한글 학교에서 제일 고학년 학생들이 직접 꾸려가는 포장마차라 의미가 크다는데요. 포장마차는 우리한테 이 먹거리, 한국의 먹거리에 대한 일종의 분야를 보여주는데 학생들, 대남북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리하는 과정, 한국의 맛에 대해서 나름 연습도 해보고 하거든요. 한국의 맛이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안다는 것도 좋고. 이 포장마차는 동포 청소년들이 낯선 고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하지만 포장마차가 열려서 즐거운 것은 동포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동포 1세 학부모에게도 추억을 선물하기 때문이죠. 엄마들은 쉬는 시간에 같이 다른 엄마들이랑 모여서 같이 휴가도 떨고 한국 음식을 어릴 때처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로 변신한 스위스 한글학교. 고국이 낯선 동포 청소년에게 작은 한국을 선사하고 있습니다.